오늘은 부자의 패턴이라는 책을 가지고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29가지 부의 매뉴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댄 스트러첼이라는 분이 썼습니다. 댄 스트러첼이라는 분은 최상의 부자들의 성공 비법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경제 예측기관 덴트 연구소의 헨리 덴트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로버트 기울사키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돌푸드 루스 이런 최상의 부자들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을 쭉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정리하에서 나온 책이 바로 이 부자의 패턴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처음 부분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5년 전에 당신이 그렸던 미래의 종착지다. 오늘은 5년 전에 당신이 그렸던 미래의 종착지다. 5년 전에 여러분 자신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5년 전에 제 자신을 생각해보면은 아마 5년 후에 오늘을 떠올렸을 거고 5년 후에 내 모습에 대해서 막 상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오늘이 바로 내가 꿈꾸던 바로 그 미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5년 전에 내가 꿈꿨던 미래가 과연 오늘의 내 삶과 일치하는가 이걸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5년 전에 나는 5년 후에 이렇게 살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모습이 여러분들 행복하신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행복하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왔다라고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5년 전에 내가 생각하는 삶과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특히 그게 뭐 부정적이거나 불만족스러운 그런 측면으로 삶이 펼쳐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는 거죠. 5년 전에 상위 1%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면 내가 5년 전에 나는 대한민국 상위 1%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목표를 삼았다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아마 진짜 상위 1%까지 안 가더라도 거의 근접하거나 5년 전에 내 모습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다행히도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바꿀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라고 그게 무슨 얘기죠? 이 얘기는 5년 후에 지금이 이제 2021년 11월 11일이니까 5년 후인 2026년 11월 11일이 또 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오늘 결정을 하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상위 1%에 들어가는 삶을 살기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결정은 대체 무엇이냐? 결정이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결과 달성 이외에 다른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 내가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것. 내가 대한민국 상위 1%의 자산이나 부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 이거 말고는 다른 것들을 모두 차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오늘 부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 결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은 5년 후에 부자가 될 가능성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결정이나 결심이 없다면 아마 5년 후에 2026년 11월 11일의 삶도 아마 지금과 꽤 다르지 않거나 혹은 더 나빠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정을 하면은 이제 우리는 2026년에 대한민국 상위 1%의 부자가 되는 것 말고는 다른 여지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제 부자가 되기로 여러분과 저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결정을 했으면은 대체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상위 1%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언론이라든지 드라마, 영화, 혹은 매스미디어 수많은 인터넷 컨텐츠들에 의해서 우리는 상위 1%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가 상위 1%가 되는데 걸림돌 내지는 방해물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상위 1%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진실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상위 1%는 고정된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상위 1%는 영원히 상위 1%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책의 저자가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미국 고소득 납세자 그룹에 평생 회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상위 1% 미국의 상위 1%들은 사업을 매각하거나 일회성 시세 차익 등으로 일시적으로 고소득 납세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1987년부터 2010년 사이에 상위 1% 납세자들 중에서 60%는 10년 이내에 상위 1%에서 탈락하더라는 겁니다. 상위 1%는 매번 변동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죠? 한 번 상위 1%면은 영원히 그 사람들이 상위 1%에 살아갈 것이라 생각하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한 번 내가 뭐 하위 1%의 사람 정말 지극히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 된다면은 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진실은 상위 1%는 행운을 스스로 계획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는 뭐 운이 좋은 사람 뭐 타고난 사람 운 좋게 뭐 사업에 성공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뭐 부자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는 그게 뭐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이유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내 책임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운이 없어서야. 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운이 없어서 부자가 되지 못한 거야. 이 생각이 내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죠. 왜? 부자들도 열심히 하고 나도 열심히 했는데 나는 단지 운이 없었을 것이라고 낯선으로 합리화하는 거죠. 하지만 이 생각은 잘못된 진실이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운이 뭐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운이라는 거는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오는 거고 또 누구도 단지 운이 좋아서 상위 1%의 부자가 된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진실은 상위 1%는 수입의 절반을 저축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위 1% 부자들을 떠올릴 때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죠. 재벌 이세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영화 배우 프로 선수 정치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고급 주택 고층 아파트 뷰가 굉장히 좋은 집 그리고 스포츠카 슈퍼카를 타고 다니면서 놀고 여유로운 삶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데 그리고 흥천만천 그 돈들과 자산들을 쓰는 삶 이런 걸 생각하는데 실제 상위 1%의 부자들은 그들의 수입보다 적은 돈을 소비하고 가치가 증가하는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25%에서 50%의 그런 돈들은 대부분 저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 1% 부자들이 흥천만천 쓰는 거는 거짓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그들의 수입 이상의 돈을 쓰지 않을 뿐더러 대부분의 돈은 투자를 하거나 저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진실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상위 1% 중에는 기업가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경제에서 창출되는 돈과 가치는 모두 상위 1%에 간다? 모든 우리 사회의 부의 편중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대부분의 자산과 대부분의 부는 상위 1%에 다 쏠리게 돼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50년 전 100년 전으로 돌려보면 지금은 흔해 빠진 세탁기, 텔레비전, 에어컨, 오디오 자동차, 휴대폰 이런 것들은 정말 상위 1%만 누릴 수 있었던 사치품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보통의 사람들이랑 누구도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렇듯이 상품이 주는 가치 혹은 과거의 사치제였던 모든 것들은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고 그 가치들이 골고루 뻗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누릴 수 있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치해주는 무언가 상품이나 서비스 등 안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누구든지 막대한 부를 벌 수 있고 또 상위 1%의 상류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위 1%는 장시간 일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생각했을 때 상위 1%를 꿈꾸는 이유는 이런 거죠. 돈이 써도 써도 남는 거죠. 그러니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일도 안 하고 게으른 삶을 사는 거 그리고 호의호식하는 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위 1%를 떠올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의 상위 1%는 긴 근무 시간과 스트레스 수면 부족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가족 행사에 잘 참여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워커홀릭들이 대부분 상위 1%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놀고 먹는 이런 삶은 상위 1%들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정말 안 좋거나 정말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도 여러분들은 미래를 낙관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미래는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그 근거를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50년 동안 모든 주요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기대수면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민간 기업들은 계속 늘어나서 지금 수천만 개에 이르고 여가 시간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보더라도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모든 분야에서 계속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이 일어왔다는 거죠. 이 얘기는 곧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앞으로 50년 역시 계속 끊임없이 발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도 당연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기술의 발전으로 선택지가 다양해진다는 겁니다. 인터넷 이메일 신약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들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스마트폰 없었죠? 스마트폰이 없었다는 얘기는 뭐죠? 과거에는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것들도 없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탄생함으로써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 유튜브를 만든 사람 구글을 만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막대한 부를 모아서 부자가 된 데 성공했죠. 이렇듯이 우리 앞에는 성공을 위한 수많은 선택지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여기서 한 분야에서 우리가 어떠한 성과를 내면은 누구든지 상위 1%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공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여자라서 안 되고 내가 뭐 천민이라서 안 되고 노예로 태어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점점 그런 뭐 사내 정치 인기 성별 인종 이렇듯 뭔가 가치와 상관없는 일들이 가치와 상관없는 요소들이 전부 다 배제되고 단순히 누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누가 더 많은 성과를 내는가 이걸로만 앞으로는 계속 그 사람의 보상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점점점 급속화되고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더 이상 남자라서 안 돼 여자라서 안 돼 흑인이라서 안 돼 백인이라서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다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금전을 잘 운용하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에만 몰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돈만 있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만 잘하면은 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하는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새로운 사업 이런 거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사회가 요즘의 사회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돈만 있으면은 그걸 누군가에게 위탁하고 맡겨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몰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생각한 대로 된다라는 그런 성공 비결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어떤 미래가 펼쳐지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운명을 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 손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내가 5년 후에 부자가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마 지금과 같은 삶을 살고 있거나 지금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5년 후에 대한민국 상위 1%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것은 얼마든지 달성 가능한 거고 또 상위 1%가 아니어도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다섯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미래를 낚아내셔도 좋습니다. 결국 이 책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에 결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말을 합니다. 길이 이끄는 대로 가지 말고 길이 없는 곳으로 가서 발자국을 남겨라. 상위 1%를 향한 여러분들의 그 여정 상위 1%의 그 길은 아마 굉장히 고달프고 굉장히 힘들고 가시밭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가지 않는 그래서 선택하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마 큰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용기 있는 이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용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은 성공적인 리더를 꿈꾼다면 반드시 발전시켜야 한 자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용기라는 거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 없는 곳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의 용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거기서 그 길 속에서 수많은 기회들을 만날 것이고 그 기회 중 하나가 여러분의 실력과 결합되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자의 패턴이라는 책을 가지고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29가지 부의 매뉴얼 중에서 한 4가지? 5가지 정도를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부자가 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부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알고 싶다면 이 부자의 패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부자의 패턴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책들 더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든 책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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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